네 안녕하세요 모니터가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21.5인치구요 특이한건 모니터를 빼고 하기가 상당히 쉬운 모니터가 나왔다는 거죠 더군다나 후면을 보시면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옆면은 상당히 날렵하게나서 마무리를 잘 치워놨습니다 제졸자는 당연히 12년 12월이구요 해상도는 FHD 1920x1080을 기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속도는 5ms로 상당히 빨립니다 화면 구동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만약에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는 부분은 없겠죠 게임하다가 뭐 FPS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사양의 게임을 할 때 응답속도가 느리면 상당히 눈이 불편하고 예 그렇죠 보시면 무결점 정책도 지원했고 보존모니터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뭐 여기저기 뭐 커뮤니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좀 아시는 분들 아니면 노트북 유저들이 모니터를 따로 이제 뭐 사서 옆에 꽂는 부분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사용자들이 USB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뭐 저도 나중에 돈이 된다면 생각중입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 단자가 손쉽죠 USB 하나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결하게 되면 노트북 연결하게 되면 선이 하나 많으면 뭐 두년단에 보시면 이제 전원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많으면 두가닥 일반적인 모니터는 그 케이블 굵기나 아니면 이제 전원단이죠 전원단이 굵게 상당히 굵어서 상당히 불편하죠 막 옮기고 여기 옮기고 할 때 딱 까놓고 말하면 이제 케이블 자체가 길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한데 USB는 어차피 프리스타일로 이제 선을 길게 해도 상관 없기 때문에 예 이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led이기 때문에 예 저전력에 상당히 힘을 쏟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용방법 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이제 오면 책자가 있습니다 그 동봉된 이제 책자를 보시고 cd 설치하고 usb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이제 설치가 가능한거죠 예 여성들도 상당히 편하게 아니면 초보 입문자들도 상당히 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력은 10W로 배터리 수모도 최소화했고요 예 듀얼 모니터 사용시에도 전기료가 예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led 백라이트 예 기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을 이제 자랑한다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네 예 여기 에너지 스타 예 어 이거 화면이 흐려서 잘 안보인다 이 카메라가 예 그리고 usb 로만 연결하지만 그 풀 hd 그리고 트루 예 1080p 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현실감을 볼 수 있는 예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모니터 뭐 대기업 모니터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FHD FHD 그런것처럼 예 이런 부분도 예 상당히 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usb 인데도 예 그리고 슬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옆에 옆 테두리를 보시면 10.6mm 두께입니다 이게 상당히 앓고 우선적으로 이게 가볍다 보니까 이제 뭐 여성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어린 분들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고 싶고 그리고 더구나 가벼워서 이제 들고 다니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5ms라는 그 말은 이제 만약에 음 음 FBS 게임을 진행할 경우 음 갑자기 이제 총리나 총알이나 아니면 뭐 그런게 날아와서 적을 딱 보게 될 때 움직이죠 확 이렇게 그때 잔상이 안 느껴지죠 잔상이 없기 때문에 선명한 화면으로 상대방의 적을 포착을 해서 사살할 수 있다고 예 합니다 이 제품 크기는 뭐 314.1mm로 이제 세로가 그렇고 이제 가로 같은 경우는 512.5mm 입니다 네 대충 이제 정보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예 알 수 있구요 보조 전원 단자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이제 usb 로 이제 해서 전력을 이제 받아서 뭐 음 할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usb 로 하기 불편하다 그럴때는 pc에 전원을 받아서 가능할 가능할 도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이상은 예 사이트 들어오셔서 네 보시면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3